여기 꽉 잡으셨네요. 팬 시청자님. 오 와 위정이 몇 년 만이지. 삶을 다시 돌아보는 것 같네요. 뭔가 내가 별을 지은 건 없나. 뭐 이런 중화생이 한 번 쭉 가면 가요. 주말에 한 번 가면. 오 방금 좀 저 하늘이 나는 게 좋겠어요. 제로백 저는 잘하는군요. 약간 더 밟아봐도 돼요. 제 운전은 어땠습니까. 아주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스릴 넘치고 좋았어요.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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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추우시죠. 오 정말. 오 날씨 너무 추워. 나를 너무 잘 잡았네. 표지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지금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어. 영상 찍기 좋은 날이죠. 그러니까. 자 우선 제가 이제 제가 키가 좀 작으니까 이거를 맞춰야 될 텐데요. 이렇게. 운전은 있으시죠? 어 있죠 있죠. 어 이거 왜 뒤로. 근데 왜 뒤로 굽고 있어. 아 이 사람이 진짜 큰 삶이네. 아 좀 졸려가지고. 아이고 참. 낮잠 좀 자고 갈게 했습니다. 어 이거 뭐죠? 이걸 옆을 조여주는 거일 거예요. 어. 아 그렇구나. 지금 뭘 눌렀는지 모르겠으나. 정확하셨어요. 옆을 조여주는 게 있어요. 어 신기하다. 어 당연히 그 정도는 있어야죠. 이 정도 고급차에. 어 어머. Like the width is getting smaller? Yeah. Wow that's pretty cool. It can't me. Oh yeah. Yeah that's cool. 우와. 오우. 자 그리고. 뭘 도와드리죠? 제가 지금 도로명수를 쉰 지 오래요. 뭐라고요? 아 오늘. 뒤로 갑니까? 오늘 굉장히 걱정되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갑시다. 뒤로 갑니까? 일단 시동으로부터 걷어야죠. 어우 손에 땀났어요. 저는 손이 진짜 조금 손발이 차가워요. 그걸 누르기 전에. 어 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셔야 돼요. 페달 밟은 채로. 브레이크 페달은 왼발로 밟으시네요? 꼭 그러셔야 되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다면 오른발로 밟으시는 게. 네. 괜찮죠? 오른발로 밟아도? 평합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게 브레이크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요 알죠. 브레이크 엑셀. 아 알겠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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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버튼.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서. 네. 버튼을 누르세요. 네네. 브레이크를 덜 세게 밟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렇게 세게? 네. 이렇게 세게 밟아야 서죠. 버튼을 누르세요 빨리. 어. 어 뭐지? 우리 앞에 지금 벽이 있다는 게 상당히 걱정되네요 저기. 살살 가십시오. 브레이크에서 발만 떼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갑니까? 저희 근데. 브레이크에서 발만 떼세요. 어. 어. 갈프다를 살짝만 건드리면 안 될까? 네. 아. 네네. 오케이. 제가 실벅을 만들 herramienties. 오케이. 네. 가자. 아 그래. 아 저도요. 네. 아. 쉿벨트. 아. 아. 너가 그랬어요. 너! 왜. 어. 백으로 가야겠다. 자. 뒤로 옮기세요.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을 안 했어요.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을 하세요. 에어백이 터지면 내 얼굴로 저게 날아올 수 있겠는데. 엄마 사랑해. 진짜 꽉 잡으셨네요. 네 아닙니다. 운전이 몇 년 만이지? 안정감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네. 스피드? 드리프트 한번 갈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 하셨던 것처럼? 강명희 선수랑 꿈꾸면서? 제가 무슨 그런 잘못을 했다고 제가. 진짜 삶을 다시 돌아보면 되네요. 뭔가 내가 죄를 지은 건 없나. 뭐 이런 주마등이 살짝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 진짜? 한번 쭉 가볼까요? 주말에 한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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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잘못했대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re driving? Me? Maybe over one year. Okay. Almost two year. Very dangerous girl now. Good practice. Do you believe me? I believe in you. Okay. 편집장님 저 믿으십니까? 아. 와 지금 제가 40km를 넘게 달리고 있는 건가요? 어우 믿기지가 않아. 아. 믿기지가 않았어. 나도 일단 막. 아. 아. 와 근데 이게. 핸들이 되게 엄청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무서운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아. 어때요? 차가 너무 거대하죠? 네. 조금 저한테는 조금 큰. 이제 유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턴이요? 네. 아. 그쪽이 아니고 저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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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설정인거죠? 네. 설정이었으면 좋겠다. 깜짝 놀라셨죠? 일단 색깔이 돌려놔도 돼요. 네. 네. 그쪽은 알도 돼요. 아. 그쪽은 오프? 네. 오토밋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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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딱 죽네요. 바로 죽네요. 아예. 15년 전에 이게 발생했을 때. 응.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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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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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번 제로백 한번 더. 아 뭐 원하신다면요 뭐. 제로백. 원하신다면요 뭐. 원하신다면요.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조금 못해서! 한 번 더 가볼까요? 제로백? 제로백! 유산을 할 때 좋은 건 이렇게 회전반경이 좁다면서요. 이렇게 큰 차인데도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확 놀 수 있잖아요. 회전반경이 좋아서 다행이네.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니까요. 회전반경이 좁으면. 주차할때도. 슈욱! 슈욱! 하면 한 번에 딱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얘가 회전반경이 좁은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이 좁아서 그런 건가요? 뒤가 좀 길고. 아니면. 그것보다도 포륜구동이어서. 포륜구동차는 엔진을 세로로 놔요. 제로구동차는 엔진을 가로로 놓고. 세로로 놓으면 양쪽으로 바퀴가 꺾일 수 있는 각도가 커져서. 그래서 그만큼 공간이 나오니까 생 Profile환경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괜찮아요. 네. page if everyone is in full. 제로ti는 제가 게임을 해줘야 알 GETTOMMe improve provin調. 네. 잠깐만 제가 걱정에 오실게요. 첫 번째로. Expect nos 보ار이 하나 fals universo. Diana pegar. 제가 일을 시작해요. She thinks사나 풍부하 hoc트가 어까보니까요? I・・・ 나갈 취ykو구 balot Barking Scone from the windient. 너 죽지 않는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 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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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링 휠 스티링 휠 네 이건 스티링 휠 조명이 왜 이렇게 밝죠? 왜냐고요? 네 원래는 노란색 조명이어서 좀 예쁘게 보이거든요 지금 되게 사실적으로 원래 자신의 얼굴을 쓸 거란 줄 알고 해봤는데 원래 그래도 차에 타면은 조금 주황불빛이 무드가 있거든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저 라이트가 이 차가 너무 하얘 아, 진짜 너무 하얘요 어, 너무 하얘요 약간 노란 라이트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여성들이 딱 그 핵심을 딱 집네요 역시 아니, 왜냐하면 이 차가 여성으로서 뭘 안 해 지금까지 계속 잘 지 processed 저 라이트는 지금 일단 정해지는 거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오, 왜 나? 아니요, 아니요 래퍼타 przew 굴복 유턴? Bringing tripper 네, 아니요 한복 유턴 조나는 운전이 터프하네 그쵸? 뭐? 내 운대가 굉장히 터뜨려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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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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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를? 네, 저는 좀 편안하게 생각해요 시가 좀 편안하게 보이죠 터뜨려 터뜨려는 편안하게 보이죠 터뜨려ivi 터뜨려 그래서 여기에 이 시투를 마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그래서... 다른 기분이... 처음에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몸이 더 편안해지고... 몸이 더 편안해지고... 몸이 더 편안해지고... 몸이 더 편안해지고...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again, it feels really similar to other cars I've driven. there's nothing special that makes it feel different, it feels like a high-quality car, so it doesn't feel better or worse. the driving part, the handling, it feels good, so I guess that means it feels similar to the other cars. 제 생각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 음... 제가 좋아하면서도... 제가 사용하면서도... 제가 사용하면서도... 이런 기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만약에 몇몇 정도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첫번째 날은... 저는 이런 식으로 운전하지 않습니다. 컴포트? 컴포트! 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스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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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ol 예전엔 statistically PRO recess ps stick 스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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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내리치다 아 공포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오늘 아주 공포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제 운전은 어땠습니까? 아주 나이스 드라이빙이던데요 굉장히 스릴 넘치고 좋았어요 네 아무튼 오늘 어떻게 이렇게 두 분과 같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굉장히 좀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저는 자 어쨌든 지금 이 차 보니까 어떠세요? 타보시니까 나 이 차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저는 역시 보는 것만큼 드라이빙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 부드러우면서 힘도 있고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서 돈만 있으면 스팅글 산다 스팅글? 예 그러면 아 진짜 그래요 무엇은 어때요? 아 you know I thought it drived really well I thought it drove really well The handling was good, it was nice It was smooth, it was comfortable But it didn't exceed my expectations It was not like really amazing like I expected But it was very comfortable and I would drive it again There's no wow factor There's no wow factor That's a good way to explain it 네 아주 재밌었네요 저 재밌는 차 잘 봤고요 그리고 저희 스팅어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저희 독자분들 모셔가지고 같이 타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인데 두 분 고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모터그래프 김한민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모터그래프의 김현규 임파서였고요 진정섭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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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